안녕하세요. 마더텅 수능수학 강의의 우수용입니다. 우리 오늘 같이 풀어볼 문제는요. 2025학년도 6월 모평 미적 23번 문제를 같이 풀어봅시다. 어떤 문제가 나왔습니까? 등비수혈의 극한에 관한 문제가 나왔고요.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순식간에 2번하고 넘어가야 되는 형태죠. 일단 첫 번째, 속된 말로는 야매라고 해야 되나? 야매로 가면은 이 밑이 두 개가 있죠. 그럼 우리 그중에서 누구만 보면 되는 거야? 밑이 큰 녀석만 보면 된다. 그래서 3분의 1, 2분의 1 중에서는 2분의 1이 더 크니까 3분의 1은 볼 필요가 없다고요. 그래서 첫 번째, 야맵입니다. 여러분, 야매만 하시면 안 돼요. 정석 이어서 갈 거니까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은 정석까지도 이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대다수의 전국민이 하는 야매는 리미트, 앤이 무한대로 갈 때 얘 볼 필요 없고, 얘 볼 필요 없어. 여기 앞에 플러스 1이 있죠. 그러면 2분의 1을 앞으로 뭐 해주면 돼? 빼주고 2분의 1에 N승이라고 만들 수 있고요. 분의 2분의 1에 N승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. 그래서 짝짝 지워져서 얼마다? 2가 나온다.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을, 선생님도 다 이렇게 풀죠. 자, 두 번째, 정석으로 가보겠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, 지금 이 문제를 영상으로 보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야매만 공부해서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, 지금. 정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. 정석은 뭐예요? 미식 큰 녀석으로 나눠주는 거예요. 누구를? 얘를요, 전체를 다. 그래서 리미트, N이 무한대로 갈 때 누구로 나눠줘? 2분의 1에 N승으로 나눠주는 거야. 다시, 2에 N승을 곱해준다고 위아래. 똑같은 말이잖아요.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되냐? 2분의 1 플러스 3분의 2에 N승 분의 자, 얘는 그냥 그대로 1 되겠죠? 플러스 자, 여기 앞부분 플러스 1 앞으로 튀어나가니까 3분의 1 곱하기 3분의 2에 N승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. 자, 여러분 등비수열의 극한이에요. 공비가요, 1이랑 마이너스 사이에 있을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때 등비수열 AN의 극한값은 얼마입니까? 0이죠, 0. 따라서 얘 얼마? 0 나오고요. 얘 얼마? 0 나와서 정답은 똑같이 2가 나온다라는 거 파악할 수 있겠네요. 그래서 여러분들 정석풀이도 꼭 한 번쯤은 연습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정답은 얼마? 2가 정답이 되겠네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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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